내 그 안을 하면 조금의 퍼너를 지나고 있구나 Oh my sister please tell me 모든 걸 이렇게 끝나버린 건지 My sister 취득같은 채 하면을 봐 이렇게 숨을 멈춰가고 있는데 내게 빛을 넣어주어 그대의 거룩한 사랑 보여줘 내게 기적이 돼주어 그대의 위대한 사랑으로 Oh my brother 날 봐요 나의 손을 잡고 일어나 보아요 My brother 빛을 잃어버린 그 영혼 내가 그대와 함께 걸어갈게요 Oh my sister 알아요 내가 그대고 그대가 나라는 걸 어둠에 기나긴 밤이 가고 아침이 오고 있죠 그리 멀리 있지는 않을 걸요 내게 빛이 되어주어 그대의 거룩한 사랑 보여줘 내게 기적이 돼주어 그대의 위대한 사랑으로 You are all Brothers and sisters Let's get up to a bound check up 하나가elles Traılan sondern 그대의 터널을 차니 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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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훠. 네 세중 drinks event 다음에 또 한번 Wow 정식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Tom 깜찍 이 손님이 와 계시니까요! 안녕하세요 승현씨 안녕하세요 2014년 카라의 승현입니다 오 놀러왔어요 오늘 선아씨 응원차 와주셨죠? 네 그럼요 coincidence 선아씨 선생님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사사했습니다 전에 제가 사사해 주셨는데 불淚 criticism 선화씨가 심도있게 배우지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심도있는 골룸 부탁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대학골룸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 좀 떨려줘야 되는데. 발성보다 다르다. 이제 저희가 한 그만쯤 남아있는데 승현씨 나와서 너무 반갑고 고맙습니다. 일단 결과 발표할게요. 이현철씨 결과 발표해 주세요. 떨립니다. 먼저 나오미씨부터 발표하겠습니다. 제2의 빅망왕 상욱탑은